가능하죠. 그럼 수작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 그럼 강아지 안할래요. 아이 진짜! 백애나 친구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고 우리 함께 10만까지 고고 백애나 고! 어 아름아 오늘도 입양이 너무 재밌어. 오늘은 뭐하고 놀까? 아 진짜 너무 재밌다. 오늘 뭐하고 놀지? 자 사장님들 저희가 오늘 멋진 버그를 하나 알아내서 왔습니다. 버그는 이름하여 백봉사 버그입니다. 누구든지 팻만 주면 내 말이로 바꿔주겠습니다. 어? 아직도 저런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네? 아직도 저런 사기가 있네? 아 아름아 그냥 가자. 무시해. 없는 거 알잖아. 아니야. 이런 사람은 참교육 시켜줘야 된다니까? 어? 아 뭐 그렇게 피곤한 일까지. 아이 그럼 너 혼자 알아서 잘해. 나 그냥 들어간다. 어 알겠어. 내가 혼주를 내겠어. 그래. 아 진짜 쟤도 참 이렇게 피곤한 짓을 하고 나는 집에 가서 잠이나 자야겠다. 어 거기 핑크색 누나 이쪽으로 좀 와봐봐. 아 네 안녕하세요. 펫 복사 해준다니까. 펫 복사. 어 펫 복사요? 펫 복사가 뭔데요? 펫을 한 마리만 주면 네 마리로 바꿔주는 엄청난 기술이지. 어? 진짜요? 그래 그래. 그렇다니까. 에이 사기 아니에요? 혹시 핑크 누나. 뭐 좀 레전더리 같은 거 가진 거 뭐 없어? 어? 아 저 입양 초본데.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이 거북이를 주셨나요? 어? 좋은 건가요? 이거 엄청 좋은 거죠. 어? 진짜요? 네 제가 드리기만 하면은 네 마리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오 괜찮은데요? 어떻게 네 마리로 바꾸는데요? 아 그것은 말이죠. 그 막 뭐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막 그냥 아휴 하여튼 있어요 그냥. 아 네 알겠어요. 자 자 거래 제가 걸게요. 네. 거래를 딱 눌러주시면 돼요. 네. 오해를 들면 거래가 안 된다지. 아 호불을 만났군. 거북이면 엄청 귀한 거잖아. 내가 다 가져가야겠어. 어 빨리 걸게요. 네. 자 트레이드. 어 아저씨 거절 눌러버렸어요. 어 거절 눌렀어요? 네. 아 뭐 괜찮아요. 아 뭐 아유 10초 후에 다시 걸게요. 아 네. 아 왜 그래? 아 아우 거북이가 정말 튼실하게 생겼네. 아 그쵸. 꼬부기예요. 자 다시 걸게요. 네. 이 수랑 누르면 되는 거죠? 네네네네. 아 이거야 됐다. 아 좋았어요 이제. 이제. 내놓고 이제. 저한테 주시면 돼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이렇게요? 어 안돼. 어이구 아이고. 두 마리가 내어 버렸네. 어 어. 어이구 아 아 아 이렇게 빼는 거구나. 아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조금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시간이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알겠어요. 네네네. 자 거북이를 놓으시면 돼요 거북이를.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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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야 됐다 됐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다? 네네네. 이제 그러면은 시간이 다 지나면 수락을 누르시면 돼요. 어 근데 강아지는요 강아지잖아요. 아 진짜. 네 강아지요? 지금 화내신 거예요. 아유 아유 아니죠. 강아지는 왜 오리신 거예요. 강아지도 네 마리로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아유 가능하죠. 그럼 수락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 그럼 강아지 안 할래요. 아유 진짜. 화내시는 거예요 지금? 아유 아니죠 아니죠. 이게 아 제가 좀 너무너무 신나서 그래요 신나서. 그럼 거북이 거북이 하나만 하실까? 자 이제 수락을 누르시면 됩니다. 네 네. 아유 왜 커서를 누르는 거야 또.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헷갈려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괜찮아요. 아 죄송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네네. 자 트레이드를 누르고. 이거 누르고. 아 아 아 아 이 초록색깔 이거 맞죠? 네 그걸 누르시고. 네. 자 거북이를 누른 다음에 수락을 누르세요. 아 아 거북이 어딨지. 아 초록색깔. 아 그건 그건 거북이가 아닌 것 같은데. 어? 거북이처럼 생겼는데? 아휴 아니야 아니야 그건 거북이 아니에요 아우 그렇네 거북이 아니네 개구리 개구리 어... 어 그 다음에... 어... 아 맞다 아저씨! 아이고! 이거 4마리로 만들어주세요! 아휴... 알... 알은 안돼요 알은 알은... 안돼요? 알은 안돼요 어... 그럼... 거북이... 거북이 빨리 좀 해줄래요? 저도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거북이 올립니다! 아 올려... 올려주세요 짜잔 이거 맞죠? 우와 그거 맞아요 그거 맞아요 자 이제 그러면은 자 6초 5초 수락을 누르시면 됩니다 네네네 짜잔 수락 아 근데 좀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 진짜로? 아... 근데 제가 좀 고민중인게 있거든요 뭐...뭔가요? 제... 주머니에 좀 주머니팻이 많은거 같아요 어? 많다구요? 네 뭐 한지 얼마 안됐다고 들었는데 그럼 이거 다... 네온 4마리로 만들어줄 수 있나요? 아휴 가능하죠 가능하죠 다 한번 올려보세요 네 어... 이거랑... 아... 이게 뭐야... 메가네온... 꿀벌이잖아 이거랑... 메가네온... 이거... 그리고 또... 이거랑...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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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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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 자자자 빨리 빨리 수락을 누르세요 자... 손에 끌 수락 예... 하이프 아직도 이런 사기를 칩니까? 해볼까? 뭐... 이게 사기라고? 당연하죠 니가 해봤어 니가 해봤냐고 못해봤으니까 하는 말이죠 이거 사기잖아요 아저씨 에이 젠장 이거... 에이 더러워서 그냥 에이... 이승말 저런 사람이 아직도 있다니 이승말 에이 에이 어우 잘 잤다 벌써 어우 근데 밤이네 낮잠을 너무 많이 잤나 오우 신이 난다 신이다 어 아름아 너 왜 이렇게 신이 났어? 내가 사기꾼 방금 방금 여기서 사기꾼 있었잖아 어 내가 참교육 시켰다니까 아 진짜? 어 우와 너 대단하다 방금 도망갔어 야 저 그래 저런 사기꾼은 참교육해야 제맛이지 맞아 비엔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애나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펫복사에 대한 영상을 찍어보았잖아 와 맞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절대 입양하세요에는 펫복사가 없어요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고 해도 해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다 정지가 될거에요 그러니까 이런거에 현혹되지 말고 즐거운 입양하세요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오늘 저희는 이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마 이마 하세요 하루가야 여쭈요 이마 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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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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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